자리를 갈면서 자리를 갈면서 이거 설명에 영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은혜가 하라는 게 제 핸드폰에 있어요 태민님께서 하실 때 영혼 빠지면서 원가도 이거 약간 손 안 대고 우세공제 실 털어내기 전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달아낸다고 하는 게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둘이 옷 갈아입고 왔으니까 감사합니다.